그럼 함께하는 스타크랩트2 중국팀 챔피언십 시즌2 진웨어 그리닝스 대 아이즈의 두번째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제가 하늘신에 갔다오는 조금 늦었어요. 지금 진웨어 그리닝스 김유진 선수가 아이즈의 시그와 선수를 2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진웨어 그리닝스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파란색 테라는 아이즈의 커피구요. 빨간색 저그는 진웨어 그리닝스의 렉스 선수입니다. 건설로봇 정찰하면서 사신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세번째 부하상이 못 올라가고 있구요. 렉스 선수는 방해를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놓치나요.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 거기다가 세번째 부하장 아직까지 올리고 있지도 못합니다. 기난가폐로 계속 기난가폐가 있는 사신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꼬이죠. 여왕 하나 더 찍은게 좋습니다. 이럴 때 돈을 쓰는게 나아요. 돈을 아껴주는 것보다 막 400, 500원 심하면 600원까지 남기면서 멋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오오오오. 여기서 또 하나를 어휴 또 하나 잡을 뻔했어요. 커피 선수의 사신경제 굉장히 좋았구요. 그래서 화염차가 4기나 모아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태클을 잘 올리면서 병력 생산도 차질없이 잘해주는 커피. 괜찮아요 상황. 융합로를 앞마당 뒤쪽에다가 건설을 했는데 이 렉스 선수의 대군주는 현재까지 본진만 정찰하고 있고요. 화염차 그냥 바로 들어갑니까? 오오오오. 하지만 저골링 마지막에 잘 나왔거든요. 요거는 수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 좀 넣으면 뭐 잘 막아주죠. 일꾼을 잡아주러 갈려고 하는거지. 저골링이나 소모선 해주는거는 테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어? 근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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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하나. 하나정도는 뭐. 또 들어왔어요. 어 막 들어오는데 그냥. 화염차 6기를 너무 그냥 내줬습니다. 사신으로 이드 본 플레이가 화염차가 너무 손쉽게 막히면서 저것 쪽에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 맹독충 등기 뭐죠? 그냥 올인인가요? 화염차를 저렇게 많이 썼는데 갑자기 기가 뺑이 올 리가 없어요. 기가 뺑이면은 화염차를 모으죠. 크랭크님 혹시 이 채팅을 보고 계시면 요새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아저씨 나이면 감기 걸리면 진짜 낫기도 힘들잖아. 알겠습니다. 걱정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화염차를 일단 더 찍어냈어요. 여섯기를 찍어냈기 때문에 기가 나와봤자면 두기 정도 더 나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렉스 선수가 저글링 맹독충으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4기를 더 찍었어요. 어 근데 렉스 선수가 화염차 4기가 나온 걸 봤고요. 맹독충 어디 취소했나요? 어휴 어휴 가슬리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못 봤어? 맹독충으로 일꾼 잡는 것보다 군지는 아예 뚫어낸 게 좋지 않았을까요? 이거 빨리 튀어나와서 커피 고쳐야죠. 커피 고쳐야죠. 어 빨리 고쳐야죠. 이거 괜찮아요. 전수는 나오고 트럭크 사령부까지만 어떻게든 되면은 지금 저거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저글링 맹독충은 거의 뒤없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꾼 24기 이 앞마당 일꾼 다 빠지고 화염차 나오고 언덕에도 고치면서 전수 나오면 될 텐데 아 생각보다 일꾼 타격이 크기네요. 렉스 선수가 이 이후의 운영을 바로 준비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글링을 많이 찍긴 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저글링 저글링 줄여주고요. 전수는 어디 갔죠? 아 전수는 그냥 7킬 정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글링 좀 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렉스가 괜찮네요. 일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전순도 맞고 딱 가서 이제 여왕이 많이 찍혀있지 않는 렉스 선수의 일벌레를 노려줬어야 됐는데 그런 플레이도 못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 동시에 투표 나왔네. 저거 꺼나가지고 이거 EU STIA000님 이결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순 이건 원래 화염차한테 맡기고 전순이 견제를 가야 되는데 수비하는 거는 정말로 안 좋은 판단입니다. 일꾼 쭉쭉 찍을 수 있는 렉스 이번 경기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경주 렉스 선수가 이 경기 잡아내면 지네어 그리닉스가 3점으로 앞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선수가 조성주인데 이미 3점을 땄다. 조성주가 2대0 당하는 거는 정말 정말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경기를 렉스가 잡아내면 거의 지네어 그리닉스의 승리로 확정이 된다고 봐도 돼요. 아무리 IG의 에이스 선수 IA 손우 선수가 조성주 선수와 만나지만 저번 주에 IG의 에이스는 시구아 선수였습니다. IA 손우 선수는 1승도로 거두지 못했어요. 조금 다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만난 거는 GSL에서의 이제 테란 최강자 조성주 4강에서 조성농선한테 떨어졌지만 여전히 제일 잘하고 있는 테란 조성주거든요. 일꾼 59기 공방이란 원심고리 거기다가 감염구덩이 호촉도 있고요. 여왕 저그림도 마침바퀴 다 가면서 맹독충 드랍까지 렉스 선수 정말 자리에 두고 있어요. 커피 반응 커피 반응 전수는 별로 일을 못하면서 우리 잡힐 법도 했고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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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려 더 많은 일꾼을 내주고만 커피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너무 안좋아요. 바로 굴락 올라가고 있고요. 네번째 베이스 활성화는 안시켰는데 굴락 올리는거는 그냥 어차피 테란이 3베이스도 못놀리고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 범위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좁히고 테크 올리면서 내가 할 것만 해도 이긴다 라는 생각이 있는거에요. 다시 한번 대군주 수송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저그의 공방 일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테란은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솔직히 굴락을 빨리 올리는 것보다는 뮤타를 가가지고 완전히 저런 오려손으로 내가 그래도 대공은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오려손을 흔들어보자 라는 마인드를 완전히 사단차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굴락 선택도 나쁘진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의 상실하기에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에는 좀 힘든 조합입니다. 저골링을 오려손을 못 때리거든요. 그래도 게임을 굳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 경기는 렉스 선수가 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못하는 단계가 어느정도 단계냐면 자리 30초 비우고 와도 렉스 선수가 괜찮을걸요? 굉장히 굉장히 넓 일곱 휴문대 봐가지고 자기 깍 때리고 있었어요. 커피 30초가 뭐야? 이거 1분 정도도 그렇게 했네요. 주시 오늘 진웨어 너무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진웨어 렉스 김효진 선수 상대로 귀를 못 펴고 있어요. 물론 커피 선수는 초반 사신 견제를 더 심하게 넣어주긴 했는데 그다음 화염차도 쉽게 막히고 그다음 저골링 맹독충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면서 렉스 선수가 경기를 쉽게 잡아냈죠. 전형적인 레더에서 이제 사신으로 일꾼 몇 마리 잡혔다고 아 나 안되겠다 올인 가야겠다 해서 상대방을 그냥 바로 무너뜨리는 경기입니다. 렉스 선수가 중국 팀리그에서 3연승 한 적 없거든요. 지금 세트로는 3연속 승리입니다. 저번 시즌 1 1승 1승 승이 매치승이 아니라 세트 승리 이었고 나머지는 다 패배 였거든요. 세트 전적으로 1승 전패 였는데 이번 시즌2에는 벌써 3승째 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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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속 세트 승리 입니다. 렉스 진웨어 그리닝스 선수들은 다 잘합니다 이번 GS 시즌3에서도 조성호 이병렬 조성주 박룡우 4강 멤버 중에 진웨어 그리닝스가 3명 결승도 진웨어 그리닝스 2명 스타2에서는 최고의 팀이거든요 렉스 선수가 거기서 입단을 해가지고 드디어 조금씩 실력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본인의 포텐셜에 따라서 팀은 어마무시한 팀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인간들을 다 모아놓은 팀이기 때문에 렉스 선수가 포텐셜이 있으면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입니다 네번째 세트 렉스 선수와 커피 선수의 두번째 세트는 트라이튼입니다 용기석을 끄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커피 좀 빨리 나가네요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렉스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까 김유진 선수 대진표보다가 김유진 선수가 방금 나왔잖아요 김유진 선수가 요즘은 대회의 모습보다는 GS1대 월드 중계진의 모습으로 조금 더 강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남아있는데 어 일꾼 정찰인데요 띠용 앉지마 헐 렉스 2 렉스 4연속 세트 승리 갑니다 이거는 진짜 지기가 힘들어 어 근데 꺾으면 잠깐만 왜 아 이거 꺾어놔 찍어놨는데 찍기 찍었어요 블리즈컨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윤수 진출 확정이고 전태양도 진출이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김유진 선수가 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같이 또 중계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해설로 전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단 일벌레 이거는 뭐 좀 더 더 나와서 병영 완전히 취소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건설로 체력을 많이 깎아놓으면 벙커러시를 못합니다 일단 두 번째 거 완성하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아 잡았구요 오는 거 두기 아 너무 암홀해요 너무 암홀합니다 그래도 3병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해요 2병영이라서 테크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뒤가 있습니다 오 이거 뭔 거 짓나요 이거 가만히 놔둡니까 일벌레 더 나아야죠 그렇죠 가만히 놔둘 필요 전혀 없어요 애초에 두 번째 병영도 굉장히 느리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해병이 많지가 않구요 최대한 벙커만 안 지워지게끔 하면은 쉽게 막아낼 수 있어요 일벌레 하나 일단 저걸이 나갔구요 커피 해병 컨트롤 어 너무 지금 양쪽으로 간게 아니요 잠깐만요 컨트롤이 해병 저글링 컨트롤이 조금 아 이건 저글링이 아니라 일벌레 저글링 컨트롤이 조금 아쉬웠어요 맞기야 맞겠지만 어 지금 컨설러버스를 왜 안 때리죠 컨설러버 왜 안 때리 이렇게 되는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일꾼 점사하러 가는 커피 거기도 일꾼 점사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 빨피 2개있어 못 잡았죠 어어어 어어 어 잠깐만요 이거 영 체력이 너무 적어서 아 이거 이렇게 될 만한 게임 아니었거든요 어 근데 여왕놀이다가 계속 일꾼 더 못 잡고 사진도 오히려 내줬습니다 근데 위기에요 아직도 아 여왕 잡혔구요 추가 여왕이 이제 찍혔습니다 잠시만요 아 근데 마침 맞게 또 커피도 사실은 더 안 찍었어요 커피가 사실 계속 찍었으면은 난리 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피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왜냐 벙커가 완성되는 바람에 일벌레 자원 채취 못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많이 잡히면서 여왕도 잡히고 아이고 이 게임은 아 많이 아쉬운데요 아이고 그냥 지지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렉스 크레바리였을까요 그래도 냉정히 봤을 때 거기서는 전진병형을 확인을 하고 건설로브 2위까지 잡으면은 보통은 저그가 이깁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안 지는 경기이긴 한데 아 경기를 렉스 선수가 이제 벙커 막는 컨트롤이 너무 좋지 않았어가지고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저희 휴식을 가져가서 이어지는 조성주의 경기 중국 최강의 저그 아예이 손우와의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